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라디오와 메모지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김계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지닷컴이라고 하는 커피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커피를 맛보고 나서 커피라는 문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겠구나 느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커피는 커피를 하는 분들 만나는 재미 커피 업계가 재미있고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메모지닷컴을 더 중점적으로 활동하면서 저를 내려놓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환영하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업계 소식도 서로 간에 주고받고 2010년도 말부터 서울을 진출을 했어요 이 커피라디오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프랜차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착각에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커피업이 아니라 유통업이고 컨설팅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길은 제가 가야 될 길도 아닌 것 같고 저한테는 서울이 실패이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시기지만 되게 많은 바리스타들도 알게 됐고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지하게 했으면 하는 건 있고요 커피 전문점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기준을 본인한테 맞추지 말랐으면 해요 고객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고 다른 입맛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착각이 다들 심하다 보니까 지금 차리냐 1년 뒤에 차리냐 손님이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발전을 할 텐데 한국식 커피 문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커피 창업의 눈높이 턱은 되게 낮거든요 근데 커피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일반인들과 무언가를 같이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고객들과 많이 얘기하기 위한 통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매장에 행복한 커피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